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 아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인사도 하고 제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손편지에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에버글로우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래왔고 꿈꿔오던 데뷔를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어서 사실 마음이 너무 벅차고 설레요. 앞으로 정말 많이 만나겠지만 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고 서툴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마음은 아주아주 크고 넘친답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오래오래 저와 에버글로우와 함께 해주실 거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보다 발전하는 그런 아샤가 될게요. 여러분들 옆에서 저희가 따스히 비춰드릴게요. 응원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안녕! 안녕!